자 세연군 도도를 좀 도도가 방금 방금 RC카에 겁을 잔뜩 먹었어요 도도 도도 멋있는데 멋있는데 도도 와 그거 무슨 포즈야 드래곤이야 드래곤 포즈 멋있네 도도가 멋있는 포즈로 너 운전 연습 좀 많이 했구나 타운전 연습 잘하는데 날개를 쫙 펴는데 도도가 도도 도도야 무서워서 이리 피했어 아빠한테 온거야 오 포즈 멋진데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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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멋진데 방금 도도야 포즈 너무 멋진거 아니야 도도 그 분 잔뜩 먹었는데 포즈는 너무 멋지다 태연아 신고있는 신발이 뭐야 힐리스요 힐리스야 그것도 도도가 보니까 굉장히 신기해 하던데 야 멋지다 오 좋은데 오 날개를 쫙 펴는데 난 도도 이런 멋진 모습 처음이야 도도 RC카에 반응하는 우리 도도입니다 응 RC카에 제대로 반응하는데 도도야 겁만 겁만 짠덕 내지 말고 너도 응징을 해봐 공격해봐 응 그 정도 스킬 없어 응 또 먹먹가 아 얘는 뭐 애고 어른이고 구분도 안하고 맹공격을 퍼붓으니 조그만한 RC카에 겁을 짠덕 먹어가지고 자 RC카와의 대결입니다 도도와의 RC카와의 대결 과연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오 오 오 오 오 오 태연아 운전 잘하네 어 조그만한 오 손 inet 응 pea 음 아이 응 소리도 너무 괴박스러운 소리를 내고 있는 거 아냐? 도도 도도 너무 괴박스러운 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오 숨어버렸어 차가 숨었어 왜 그렇게 급히 잔뜩 나서 어떡해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도도야 오 날개를 쫙 펴려고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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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주먹을 날리려고 이렇게 싹 이렇게 칼을 싹 들었는데 어? 맞지? 응? 괜찮아 괜찮아 응? 대연이 형가가 너무 겁을 주고 있는 거야? 응? 도도 니가 가서 응징을 해야지 예빌 아빠를 좀 지켜줘야지 니가 응?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려면 강인해져야 돼 공격 안에서 멀고 바꾸나가 그렇지 안에서 멀고 바꾸나가 그렇지 도도 응? 아까보다는 많이 적응한 것 같아 응? 완전 공룡의 자세인데 또 날개를 한번 펼쳐 주겠니? 오 좋은데? 포즈 좋은데? 응? 깜짝아 대연이 니가 깜짝 놀라면 어떡해 도도야 이쪽으로 자꾸 올래? 응? 아빠도 무섭단 말이야 원투를 날려야지 응? 도도 원투 뷰티 도도 엉덩이 씬 도도 엉덩이 씬 도도 너무 가까이 왔어 너 엉덩이 밖에 안보여 인마 응? 너 엉덩이밖에 안보여. 그리 가서 응징을 해. 소우도야. 응? 소우도야. 엉덩이밖에 안보이잖아. 응징을 해줘야지. 응? 아빠를 보호해줘야지. 그렇지. 날개를 떨었습니다. 소우도. 소우도. 날개를 떨었습니다. 이거 소우인데? 응? 오오. 오오. 짤방 하나 나오겠는데? 짤방. 응? 도두선수 짤방 하나 나오겠는데? 아까 공격 들어간거. 응? 오오. 오오. 본격적으로 공격 들어가게? 아빠를 보호해줘. 아빠 무섭어. 아빠 무섭단 말이야. 도두. 도두. 도 선수. 도 선수? 도 선수. 자. 아빠를 보호해주세요. 도 선수. 응?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선호 선택고Pal OK 도두야. 어때 아까? 응? 응? 도도야. 응? 둘이 좀 친해질 순 없겠니? 이거 캄캄한데 안전 취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도도야 안전을 취해야지. 안전을 취해야지. 많이 놀랬어 도도? 아빠가 보호해 줄게 이제. 네가 나를 보호를 못해 주니까 아빠가 이제 너를 보호해 줄게 도도야. 내가 보호해 줄게. 뭐야 이러는데. 뒤로도 갈 줄 알아? 볼쇼 해볼까? 볼쇼. 어? 네가 안보여? 안 나오네. 하아맨이. 다음 날은 즐겁게 놀아 볼게요. 도도 놀랄지 않고. 안녕. 도도 뒤통수. 이쪽으로 내려놓을게요. 좀 더 많이 듣는 영상이 많아. 남을 분들은 안전한 방송으로 바로 간식인 걸어불어. 아멘